신났어 아주 인형 가지고 놀아요 얘들은 인형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놀거나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인형도 다 얘네들한테 내줬죠 4번은 긴주의야 무표 꽉 보여요 우유 유튜브 이거 한번 봐 세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인형은 상의에 파묻혀서 노는구만? 호도 왜?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거봉 이리 와! 거봉아! 이리 와! 여자친구한테 아주 그냥 양보해 줬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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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너무 맞지 마는 거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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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 잘했어 아니 거봉이가 너무 못 먹었네 거봉이 좀 줘야겠어요 거봉아 포도야 너 말고 거봉이 어?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아이씨 아니 포도가 먹어버리네 저거 봐 양보해 준다니까 슉 없다 오 잘 먹는다 저거 봐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아이유 뭐야 우리 책상 밑에 들어와 있어 오구 포도야 옳지 거봉아 뭐해 여기서 어? 아빠 컴퓨터 하는데 들어와서 애교를 부리는 거야? 으이 귀여워 책상 밑에 있네요 책상 밑에 있네요 응? 귀염둥이 귀염둥 포도야 옳지 부르면 대답 잘 하죠 해가 아이유 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